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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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할 수 있어 너무 잘한다 자그만 꽃잎이 너무 예뻐서 한아름 그대에게 드리고 싶었죠 나 먼저 말할 수 없는 남자이기에 그대 부른 꽃이 되었죠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대만의 남자랍니다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꿈이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내게 오세요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오로지 그대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남자가 되어드릴게요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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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 어떻게 생각하나요 남자의 유혹이라 생각하나요 당신의 남자가 될 수 있다면 자존심 없는 남자가 될게요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손짓을 하세요 내게 윙크도 하세요 내게 입맞춤 하세요 오로지 그대만의 남자랍니다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꿈이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내게 오세요 아카시아 향기에 취해보세요 아카시아 사랑에 빠져보세요 어뤄지 그대만의 남자를 받아들이는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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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